안녕하세요. 지윤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지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왕크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에리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베 베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베 베입니다. 제 이름은 베 베입니다. 여러분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. 몸을 조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세이 리더은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날씨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많이 부러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1부 공연 이제 몇 곳 정도가 남았는데요. 나중에 10분 정도 쉬다가 2부 공연도 할 텐데요. 2부 공연도 노래 다르게 준비했으니 많이 춤지만 끝까지 저희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